나다린티비 삿뚱 나린씨 아이스크림 산다며 이게 뭐야? 아이스크림 산다며 봐 아이스크림 사러 온 거 아니야? 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사러 온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다린 학교 픽업을 제가 왔습니다 네 왜지? 아이스크림 갈어 아니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땡땡 아이스크림 갈어 나리다리가 여기 전학 와서 되게 가고 싶어 했던 얘기 어 친구들이 막 학교 끝나고 다 가거든 아 가가요? 아 내 단짝 친구 두 명 정도 가 거기 뭐 하는데? 아이스크림만 팔지 않아요? 아니야 사탕 같은 것도 다 팔고 진짜 알았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알았어 알았어 자 들어왔는데 나린씨 아이스크림 산다며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산다며 봐 아이스크림 사러 온 거 아니야? 아이스크림 사기 아이스크림 샀니까 저기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지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엄마 이거 봐봐 키보드 뭐야? 아니 근데 아이스크림 산다며 아 아니야 난 아니야 난 말을 안 했잖아 아이스크림 자 나다린씨들 봉지를 완전 두 봉지 가득을 샀어 이거 내가 샀어 초콜렛 이거 집에 가서 아니야 지금 버텨보시면 안 돼요 이것만 예고편으로 이것만 예고편이야 이것만 진짜 너네들 아이스크림 사러 온 줄 알았다 아니 아이스크림 사러 온 줄 알았다 엄마 잠깐만 너네가 오고 싶어 한 이유를 알았어 응 일단 집에 가서 열어봅시다 응 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일단 아이스크림 녹을 거 같아서 아이스크림 이만큼 넣었거든요 아 이제 가자 냉장고에 먼저 넣어놓고 요건 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린이 봉지에 있는 거 먼저 하나 꺼내줘 아니야 이거에 아 이거에 왜? 왜? 첫 번째는? 네 아 이거는 사장님이 사비스지죠? 사비스 그 다음은 이게 뭐예요? 내 거 이거 나린이 거야? 이거 뭔데? 뭐야 이거 블럭 맞추는 거야? 아닌데 맞네 블럭 맞추는 건데 이게 스피너예요 여기가 스피너라고? 어 껴서 이렇게 조립한 다음에 오 여러분 요 모양이 되었어 맞추니까 그리고 네 개 있는데 얘네 여기를 또 달아낸다고요? 응 이게 여기 보면 파빗도 되고 스피너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오 오 예쁜 색깔이요 이게 뭐야? 처음 봤어 이런 거 아 이거 별사탕? 이거 달인 없어 이거 건빵은 없는데 건빵에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건빵 뭔지 알아요? 내 말 듣고 있어요? 저기요 콜라 이거 예쁘다 가루껍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 어릴 때도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근데 가루 진짜 많이 먹어도 꽈면 되게 쪼금해 그치? 맞아 이거 한 번에 그냥 한 통을 다 먹어야 돼 저기 나린 씨 이거 뭐야? 엄마 이거 지금 한번 먹어보자 숟가락이 아니 숟가락 초콜릿 초콜릿 이게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와 색깔 별로 있어 오 오 와 많이 들어있네 진짜 이거 우와 마음에 드는 색을 선택해서 오 핑크 먹을게요 자 먹어봐요 아 국토마요 맛있어? 응 그냥 초콜릿 맛이야 아 그냥 초콜릿 맛이야? 응 파이터 초콜릿 괜찮네 자 달인 씨 오! 이거 뭐야? 이게 요즘 오징어 김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 진짜 대빵 아저씨네 원래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? 팝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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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남까지라 엄마가 허락한 거예요 너네는 시청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오 진짜 요즘 팝이 정말 다양하게 나온다 그치? 이거 보여요? 어 뭔데요 뭔데요? 아 이게 이게 근데 형 이게 제 건데 봐봐요 펜이에요 펜 봐봐요? 볼펜 이게 이것도 움직이고 그 다음 아래에 딱 하고 볼펜이에요 이거 그냥 네 그냥 볼펜 이게 저희가 엄청 아 이거 말랑이죠 이거? 네 모틱업 게임 말랑이 요원들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엄청 사고 싶었는데 뭔데? 어머 어머 벗겨 얘도 벗겨지네 야 이거 벗긴 거 되게 귀엽다 이게 뭐야? 토끼야 토끼 와 얘는 곰돌이야? 어머 누나 옷 바꾸자 귀여워 까맣은 거 왜 이렇게 생겨? 자 다음 거 이거 뭐야? 뽀로로 뽀로로? 뽀로로 먹을 나이예요? 떡이야 엄마 엄마 옷 떡인데?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뭘 나이예요 지금? 엄마 뽀로로 아니면 에디 이 패티 중에 알았어요 열어봐요 뭐가 나올까? 패티 패티 알았다 딱 얘가 이게 옷두기야 이렇게? 응 패티 나름이는? 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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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둘이 이렇게 놔둬봐요 아니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귀여워 이거 뭐야? 젤리몬 누나꺼 뭐야? 이게 그때 마리아 담천이 준 그 병아리 마리아 담천이 준 그 병아리 느낌이 오 그거 이모가 만든 거였는데? 응? 만들 거 아니었네? 그거 만든 거라고 했어 엄마한테 아닌가? 아니야 이거 그때 완전 특이템이라고 어우 진짜네 요령이다 이거 예전에 있잖아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 문방구 가가지고 할머니가 사줬었는데 아 그랬다? 추억이다 벌써 6년 지났네 그럼 달고나 아 이거 달고나맛 캔디인데 맞아 저봐요 이게 그 뭐지? 입에서 톡톡 터지는 달고나라 할게요 네 ASMR 어머 근데 이게 터진다고? 제가 가면 되는데 뭐 여기까지 출장으로 오시고 안 터지는데? 안 터지는데? 손은 왜 가려요 카메라 안 터지는데? 카메라는 왜 가려요 탑핑 네가 거기서 옛날에 터지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네가 너무 큰 걸 먹어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슬라임 통이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여운 거야 이거 두 개 아니야 나리나? 어 야 귀여워 짝꿍이다 이거 슬라임 느낌만 좀 보여주면 안 돼? 어 이건 되게 클리어 하거든요 어 근데 어 어 털려 드디어 터진다 오 드디어 터져 아까도 너무 큰 거 먹어서 그래 응 나린이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넣으면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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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했는데 이거 이거? 젤몬 클리어 슬라임 클리어 슬라임이야 그냥? 자 우리 마지막은 동시에 꺼냈다 하나 둘 넷 오 잠깐만 두 개다 이거 아이스크림이야? 아니 슬라임 오 아 요렇게 생겼어 난 딱 그 찰떡 아이스크림처럼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 느낌 완전 쫀득쫀득 이건 젤몬이에요 이거 젤몬 아니야 저기가 다리나 그거 다 젤몬이래 이게 팔이 파우치 팔이 필터 같은 거 그치? 네 근데 이거는 키보드이에요 헉 진짜네 필터야 근데 우와 이미애 거 눌러봐 동그라봐 어 아 그냥 눌리네 응 와 이거 필터 갖고 다니면 인싸 되겠는데? 응 와 대박 난 이제 너희가 거기 가자 그러면 응 싫어할거야? 어 안돼 이런걸 이렇게 살 줄 몰랐어 오늘 엄마 지갑 다 벗겨먹고서 기분이 좋아지셨나? 지X자리를 다 사버렸어 아니요 야 가격을 말하면 어떡합니까 다음부터는 나다린 용돈으로 사기 아닙니다 당분간 나다린이 가자는 것은 안 갈겁니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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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당분간 엄마 지갑 텅텅 끝 엔드 안녕 안녕 슬퍼하지마 슬퍼요 다음에 아빠 지갑이 있어 뒤에 아빠가 있다 오마이갓 뭐라고요? 네? 뭐라고요? 죄송합니다 회초리 printed 남ared pros ו 옆